너 조심해요, 안진진 씨. 나가봐요. 못땐 기집애.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못땐 기집애라고 했다. 왜? 팀장한테 기오른다고 자를래?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말해줘? 어? 안진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니, 안그래도 연락 한 번 하려고 했다. 야, 어떻게 경영권을 그렇게 뺏기냐? 다들 어이없어 하고 있어, 인마. 그렇게는 했다. 우리 리빙부터 주가가 상종화를 치니까 내가 경영을 잘못해서 밀려났다는 얘기도 많다는 거 알아? 요즘은 한류 쪽으로 밀고 있다면서? 그 한류라는 게 거품이 많아. 그 거품에 등수하겠다는 건데. 이거 언제까지 가겠냐? 그래서 리빙푸드를 낳은 거냐? 그래. 뭐, 그러니까 어디 적당한 자리 좀 없나 알아봐 주라. 아니, 너 정도 되는 중간 경영자야. 이미 꽉 차 있지. 너도 그 회사 구조 알다시피 그런 자리는 다 자기 식구들 박아놨잖아. 뭐, 그래도 좀 없을까? 있다고 해도 너도 생각을 한 번 해봐라. 네가 누구냐? 상인그룹 아들이야. 그런 널 아무 자리에 앉힐 수도 없고 어디 부담돼서 널 쓰겠냐? 태준아, 전에 독립한다고 하지 않았어? 같이 회사나 설립해 볼 생각 없어? 요즘 같은 경제난에 회사 쉽게 차리는 거 아니야. 그나마 있는 돈 다 날리기 십상이지. 그건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야. 그러지 말고, 너 다시 김 사장 밑으로 들어가. 너 주리 씨랑 결혼만 하면 되는 거라며. 내가 그 집 사이 되려고 군침 흘리는 애들이 너 한둘인 줄 아냐? 너나 들어가 임마. mber는 선배 그림 보고 있으면 마음은 편안해져. 그래? 야, 고맙네. 내가 내 그림을 봐주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그건데. 선배, 그림 많이 그려. 내가 나중에 전시회 열어줄게. 네가? 이야, 그거 기대가 되는데. 선배, 그림은 이런 야외에서 전시하면 어떨까? 파란 하늘이 지붕이고, 태양이 조명이고, 풀밭이 바닥인 전시회장. 어때? 왜? 맘에 안 들어? 전시회장 빌리는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다, 뭐. 나도 알아. 네가 정말 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특해서 그러는 거지. 뭐야? 아직도 그 애가 그 집에서 살고 있다고? 어, 그래. 알았어. 정말 자식 눈에서 피눈물 쏟아지는 꼴을 봐야 정신들을 차리겠구만. 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 여기 아주머니, 오늘 안 나오셨나요? 뭐 저 그 집 장사는 상황이 아녜요 아니에요? 남편은 사기로 들어가게 생기고 집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뭔 정신으로 안 둬서 왜 이렇게 김치 팔고 안 죽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집 바깥 남반이 부동산 사무실인가 뭔가 한다고 그냥 이따 여우 같은 옆에 내하고 짜고 친구한테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요? 아니 그럼 지금 집에 있습니까? 글쎄요 부동산 사무실에 있을 거 같긴 한데 그럼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당장 안산구 불을 넣으라니까요 지금 그 장관연인지 뭔지 아는 그냥 찾으러 갔다 하잖아요 찾아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제발 둘이 같이 내 돈 갖고 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팽시 아저씨 말 좀 해줘요 그녀는 소개시켜준 삶의 아저씨잖아요 아저씨가 더 잘하시잖아요 아이 몇 번을 얘기를 해요 난 그냥 다리만 놔대니까요 상구가 그 장관연한테 홀딱 반해가지고서 자기하고 제발 일 좀 하게 해달라고 나한테 통사정을 옵시다 그래도 난 여자가 지금 저거 하니까 좀 생각 좀 해라 하고 내가 말이 없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소개비를 한 번 받아서 내 말을 안 해 어떻게 알아요? 그녀한테는 받아 먹었는지요 아이 뭐 뭐 뭐 아 지금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요? 어 막 가자는 거군요 네 좋아요 상구 상구빨리 데리고 와요 질발 필요 없고 난 법적인 절차 밟을 테니 그리 아쉬워 안산구 집 담보로 보증부업 처리돼 있으니 은행에 압류 넣고 상괴적으로 고사할때는 법적에서 보자고 자가시죠 형님 가 가 아저씨 아이고 아저씨 아이고 아이고 그래 어디 법대로 해 봐 아이고 저 여기까지 와서 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런 일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지금 그쪽 얘기 들을 상황이 아닌 그만 가주시죠 지난번에 따님을 데려오겠다고 하시더니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글쎄 제가 지금 그럴 정신이 아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본인을 직접 만나 해결 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감사합니다.